대가라에 지금 파를 손질합니다 야 우리 오늘 뭐 해 먹니? 송이 짬뽕라면 송이 짬뽕라면? 응 송이 짬뽕라면 송이 어디서 났나? 송이? 아쉬운 분이 좀 줬어 야 니 주방장 출신이니? 아니요 잘한다 야 아 추워 아우 추워 아우 추워 이 발을 좀 말려줘야돼 대가라 그래 다져있다고 발바닥이 내가 좀 잘하는데 잡아자 이 아니다? 뭘 매민가? 매민가 보다 매미 가만히 놔둬 나머지 하나 더 넣어봐 불 맛이야 불 맛 쟤 다 들어가자 이 괜찮아 쟤는 먹어도 되는거야 장난아니 진심이야 진심으로 싫은데 여기 다 넣어야겠다 이거 야 지금 뭐해 먹으려고 하는거나? 짬뽕라면 송이 짬뽕라면 송이 짬뽕라면 송이 짬뽕라면? 응 송이 어디서 났어? 아는 사람이 줬다니까 아는 사람이 줬다고? 어 먹으라고 조금 줬어 어 양양송이를 야 양양송이가 비싼던데 그럼 비싸지 하 양양송이를 저희가 그 비싼 양양송이를 지금 라면에다 짬뽕라면에다 넣어 먹기로 했습니다 아 불이 올라오나? 올라오네 제가 이 머리를 잘랐어요 하도 옆에서 개미 머리를 자르라고 하도 뭐라 그래갖고 머리를 아예 확 확 확 다 밀듯이 했습니다 개운하죠? 개인적으로 뒤통수가 씨네 뒤통수가 나 뒤통수 씨를 죽겠다 지금 머리가 이떡 없으니까 아 어떻게 깔끔해졌어요? 양양송이 약화 좀 넣어주고 고기는 안 넣니? 아 고기 좀 떴는다고 야 고기가 빨리 익어야지 아니야구 확실해? 확실해 아닌거 같은데 맞아 양양송이 양양송이 확실해 같은거나 이렇게 하는거 야 이 대가리에 손놀림이니 네 옛날에 궁집에서 이전해봤니? 야 극과 먹으면 짠거 아니니? 아뇨 괜찮니? 응 지금 대가리가 아까 호벌 넣어서 했는데 지금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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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짱구야 야 한 번에 양파 야 양파부기 하나 안 넣고 아니 안 넣어도 돼 안 넣어도 돼? 안 넣어도 돼? 다시 한번 넣고 뽑고 있어요 내가 하고 있어봐 하고 있어봐 야 야 이 손에 돼지 기름 묻었다고 소시 들어왔어 주소가에 애가 말라 됐겠다 어? 애가 말라 야 잡으면 돼지 뭐 그런 미끄럽다고 어? 어? 아 아 버터 냄새가 좋지 맛있는 냄새가 납니다 나 옆에다 부어줘 아 아 아 아 아 연기가 저리 다가는데 뭘 내고 아 아 아 아 쪽바람 부수기가 한 대 맞는다 너 어? 아 쪽바람 안 하고 맛있게 해줄게 진짜 맛있니? 맛있게? 야 이 짬뽕라면에 소잔람 보면 기계가 맛있겠어 야 송이 짬뽕라면 야양송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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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쭉 골게 해야지 맛있지 안그럼? 어 또 내가 담으게 야 나도 뭐 하나도 있어야지 옆에서 어? 앉아서 노는거야 짜리 너 좀 시켜 니 혼자서 하지 말고 어? 아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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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많이 누우면 저번처럼 신고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넣어보고 이게 쫄아야 되냐 쫄아야 되냐 조금만 더 넣자 아니야 아니야 아 좀 더 넣어도 돼 아니야 아니야 조금 이따가 먹어보고 쫄이면 돼 야 야 도대체 송이를 언제 넣는거야 여기다가 좀 이따가 라면 끓일 때 어 살짝 그래야지 송이 송이 향이 좋지 자 일로와 아 해 하나 먹어봐 야 라면은 먹어야지 아 뭐 있잖아 먹어봐 자 아 확신하니? 음 맛있나? 음 와 송이 향이 어마어마하다 야 응 그렇지 야은이 아시는 분이 고맙다 야 응 하 이제 송이 들어갑니다 우와 자 이제 라면 넣는다 응 라면 넣고 이제 나 안 불겠다 이번에 안 불어 안 불어 안 불겠다고 안 불어 안 불겠다고 라면 안 불겠다고 아 반으로 안 쪄겠다고 네 이게 한국말하는데 한국말 못 알아준다 니가 야양만 하니 그렇지 안 불겠다 안 불겠다고 이제 야양 송이 짬뽕라면 입니다 아 대가리가 만들었어요 대가리가 야양 송이 짬뽕라면 야 송이만 건져먹지 말라고 자 짜 아니 형은 마소 아니 마소다고? 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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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꼬룩꼬룩 야 진짜 응? 뭐야? 어우 역시 그 우주냐? 빈속에 먹어야 돼 아니 맞잖아 그치? 딱 맞다야 잘 끓였다 야 대관아 가입은 내 야 다음번에 좀 더 맵게 먹어도 괜찮겠다 고추맛는데 이거는? 고추가루 말이야 이거 청량고추 넣으면 더 낫지 않냐? 깔끔하게? 칼칼하게? 고추가루만 들어가면 텁텁하다고 좀 이상해 지금 다음번에 내가 그냥 말복들여줄게 아 그래 야 수개수개수개 야 수개수개수개 조금들여 야 야 야 풍양이 대가리 부분이 어마어마하네 냄새가 그래서 퍼덕이 맛있는거여 그래서 중급이 뜬것보다 퍼덕이 더 좋아 이 풍양이 이 풍양이 여기 몸뚱이보다 이 대가리 부분이 확실히 향이 좋아요 야 풍양은 대가리에서 나오네 대가리 왜 대가리? 대가리? 야 야 이번에 이렇게 앉으니까 따뜻하고 좋다 야 나 저번에 저쪽에 하셨는데 나 주워 죽는줄 알았어 어? 엄청 선언한게 좋은데 괜찮은데 맛있네 삼겹살을 넣어 먹어도 야 야 오늘은 송이야 송이 용이? 용이요? 어? 용이해? 야 이거는 설명해 먹어도 되겠다 양이 어마어마하다 야채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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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들어갖고 라면 세계로 좀 남을줄 알았는데 양 송 야 야 야 야 야 야채랑 고기도 건져 먹어 그 앞에 송이지? 송이 맞네 이거 건져 먹어 야 야 이 밑에 맞네 이 워기니까 밑에가 움푹하니까 응 그냥 그냥 송이만 건져 먹어야지 야 천천히 먹어 천천히 국물지? 난 라면 국물 잘 안먹어 그 짬뽕국물이야 걱정하지마 짬뽕국 라면이고 국물 잘 안먹는다고 면을 좋아해 면을 전 추워있겠는데 혼자 땀 삐삐삐 흘리고 있어요 이거 몸이 골았냐 너? 어? 아 더워 다 됐다 야 야 운동을 해 운동을 한다고 손 들이 굶어 아 손 들이 굶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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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 하네 탕같은거 백수 그런거는 오리지널이 국물 국물 국물에 다 우러나있으니까 국물을 많이 먹어야 돼요 아 아 맞니? 응 국물이 중국이야 국물이 근데 누가 백수 먹을 때 국물나 다 먹고 응 다 다 먹고 먹지 왜 또 안그러니? 해수리 좀 했어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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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와 올라온다 야 아 아 오자 이 미장 깔지 말라고 으 아 미작하고 제거하거든 으 으 오늘 대가리 가제 야양 송이 로도 와 갖고 아 양 송이 짬뽕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짬뽕라면 짬뽕 아 짬뽕에 짬뽕 들어갈거 다 들어 오고 들어갔어요 아까 보셨듯이 들어가 다 들어갔어요 아 예 술안전 먹었으니 이제 아무리 하고 이제 잡으드라 해 보겠습니다 혀 꼬올라지 으 여러분 아 우리 리알 시골 테레비 개미 대가리 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줄거니 눌러야지 암거니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